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희입니다. 이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진 전형수 씨. 이분의 존재가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었지만 여기에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유야무야 묻힌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모든 이 사건의 배후 정황 이런 것을 꼼꼼하게 읽고 핵심을 치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글쎄요. 이미 1년도 더 전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권통일 상검 부대변인이 논평을 하나 냈는데요. 2022년 2월 21일입니다. 이재명 옆집 캠퍼 전세 총괄 책임자는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이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 당시에 주목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사를 집중했더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겠죠.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이 옆집 캠퍼 운영관리 총괄 야당 퍼즐 맞춰지고 있어. 이게 이미 2월 21일에 기사도 일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소개를 안 했어요. 여기 이제 더 퍼블릭이라는 인터넷 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언론사에서 이걸 다루긴 했지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단서가 그때 묻힌 케이스인데요. 이 당시에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공무원 불법 의전 국고사적 유용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참고로요. 이 당시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많이 끌어내린 게 이 샌드위치 초밥 같은 일은 법화입니다. 법화로 이재명은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장동은 완전히 드러나기 전이라서 그걸로는 표를 크게 움직인 것 같지 않고 이 당시 가장 제대로 먹혔던 게 김혜경의 법화 유용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옆집 캠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관계된 경기주택도시공사 GH까지 처음 듣는 얘기 후보도 순대위도 아는 바 없다며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 당시에 이랬죠. 지금 와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만 그러나 모른다는 변명들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성남 순회동 합숙소를 총괄 관리는 GH경영기획본부가 하고 그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인 것이다.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게 전 씨는 2019년 7월부터 GH경영기획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장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다고 한다. GH가 2020년 8월 계약한 순회동 사택이 이재명 후보가 12년째 살고 있는 집에 옆집이라는 것을 이 후보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전 씨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됩니까? 바로 옆집인데 거기에 이재명이 산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수록 우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형수 씨가 이번에 사망한 배경 과정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비밀을 안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안고 간 과정이 자의적이냐 자발적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냐 탓살 말이죠.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홍준표도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게 영화도 소설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한두 번은 어떻게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섯 번째 아닙니까 벌써? 유동규까지 포함하면 여섯 명째예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 전형수 씨는 검찰의 조사를 딱 한 번 받은 사람이에요. 그 후로는 받지도 않았어요. 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욱 이상한 거죠. 이미 드러나기 전에 묻어버린 그런 느낌도 든다 이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여기 이제 국민의힘의 권통일 이름이 권통일입니다. 상검 부대변인의 이 당시 논평 계속 읽겠습니다. 또 최초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초밥과 샌드위치 등 이 후보 자택으로 음식 배달한 것이 화요일과 금요일 집중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 초밥 도시락과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날을 정해놓고 먹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식사를 겸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연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정과 갑질부터 유사 선거사무소 의심을 받는 옆집 캠프까지의 조각들을 맞춰보면 세금으로 음식을 사고 공무원이 GH 사택에 차린 선거 캠프로 배달한 것이 된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국구와 조직 등 인프라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준비를 위해 유용되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공조직을 사조직처럼 대선 조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의심을 그전부터 계속해왔고요. 이제 그 결정적 고리가 되는 인물이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복잡한 퍼즐이 맞춰져 간다. 비서실장 출신이 이재명 후보의 자택을 모를 수 없고 배모 사무관의 김혜경 씨 배소연이죠 이름이 심부름과 법인카드 사용 관용자 사용을 모를 수 없는 위치이다.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결제 라인에서요. 이재명에게 최종 결제가 가기 전에 저는 이 전영수 씨가 다 봤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아닙니까. 자 이심 전심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검찰 수사뿐이다. 이 후보는 언론과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소명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금부대변인 권통일 2022년 2월 21일 거의 1년 딱 1년 전이네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 조금 더 전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물 이 전영수 씨가 전에 이재명 옆집 불법 캠프 합석소 논란 때 여기 계약하고 옆에 집이 이재명 집인 줄 몰랐다고 한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번에 세상을 떠난 전영수 이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충격적 아닙니까? 그때도 이미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지금 사기 치는 사실 죽은 인물 전영수를 비서실장이라고 호칭 최종 직급의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업본부장 사장 직무 대행 자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의 핵심 척건 중에 척건이다. 거의 정진상급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진상은 정무라인 전영수 씨는 행정라인 총괄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진짜 정식 공무원이잖아요. 밑에부터 단계적으로 발골로 와가지고 승남시장 비서실장 8년 이재명이 두 분 할 동안 계속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 그리고 나서 또 이 뭡니까 이게 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은 비서실장보다 더 위입니다. 사실은 더 높은 직급인데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기획조정실장 맡게 되면요. 모든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또 사업계획들이 올라갈 때 다 한 번 거치게 되거든요. 모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맡았고 나중에는 승남도시개발공사 거기에 부사장 나중에는 사장 직무 대리까지 했던 그리고 여기 옆집이라고 하는 여기 일종의 대선 캠프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책임자였다. 운영자였다. 관리자였다. 이렇게 의욕이 사실로 굳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인물이 돌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퍼즐이 그동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맞춰질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이 집 앞에 가면은 왜 집 앞에 보통 cctv 닳지는 않죠.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있는 cctv 이런 건 몰라도요. 자기 현관 문에 왜 cctv를 달았을까 그리고 거기 보면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그 국가유공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인터넷에 우리 이제 네티즌들은 벌써 추측을 하더라고요. 광주 5.18하고 관련해서 그 유공자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또 고향도 그쪽이다 이런 말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중요치 않고 어쨌거나 그동안 이재명과 정말 r36으로 잘 통하던 사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뭐 완전히 이제 한쪽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 전영수 이들은 그야말로 식구였다고 생각이 되죠. 식구 그 식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충격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검찰이 이 정도의 상황을 퍼즐을 못 풀어낸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검찰은 이것을 거의 왜곡시키거나 일부러 피하거나 방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다르겠죠.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